선생님 다녀오시죠 내가 병설만두고 어디서 옵니다 나 괜찮은데 아니 근데 저기 병설만두고 결혼해 주셔도 돼 괜찮은 안되네 그치였으면 오늘 가서 국회라도 받을거고 그랬어요 국회만두면 6개월 안에 결혼한다 아 이름도 없는데 안다 하여튼 결혼만 하라고 내가 딱 책임질테니까 주민을 맞추지 아니 주민만 볼순네 축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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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 과연 얘기를 Inte 괜찮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